아마 973 하는것 같은데, 빨리 돌볼께요. 구 됐을때.. 스포닝폴.. 그 다음에 오버러드 만들고.. 이상한 구질삼을 하고 있네요. 가스 동시에 하고 히드라덴을.. 히드라덴을.. 해체를 먼저 지어야지. 구질삼 특징이 해체를 여기 짓는게 아니고 여기 앞마당에 지어야 합니다. 이렇게 구질삼 하면 안되는데 제가 잘 못하니까 히드라덴을 짓고 하이.. 하이.. 하이드라덴.. 하이.. 하이드라덴.. 하이.. 하이드라덴.. 하이.. 하이네.. 그리고 원래 여기에 이제 해야 돼요. 여기 지어야 돼. 973 이니까.. 여기 9.. 여기.. 여기 7.. 여기나 다른데 3 이래야 되는데.. 원칙을 무시하고 있네요. 그래갖고.. 일단은.. 무조건.. 무조건 보내는 거야. 일단.. 지금 뭐하고 있나 보자.. 지금 이제.. 아마 사거리부터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. 사거리부터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것 같고.. 지금 업그레이드 안 된 상태에서 초반에 싸우는 거지.. 워낙 저 마린이 약하니까.. 좀 승산 있어 보이네요. 아.. 이 양반이 너무 빨리 그거 했네.. 병력 없이 멀티를 좀 빨리 했네요. 그럼 뭐.. 무조건 여기다가 랠리 포인트 찍고.. 아 그들 가고 있죠 이제.. 응.. 음.. 그래.. 무시하고..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.. 아.. 리 가능하냐고.. 근데 안 오더라고.. 만들어놨는데.. 이제 안 오더라고.. 랠리 포인트를 요래 해놓으니까.. 어.. 경기 끝.. woke.. 네.. ış어.. 재밌게 ca un.. 너.. 넌.. 가운.. 월한.. found.. 와.. 암..